제이오 오면 몰래카메라 할까? 가자 야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뭐야 튀었어? 갔다고 그냥? 뭐야 깜빡한 거야 그냥 간 거야 그냥 간 거야 아 죽고 가 아 형 차이 없는 걸 몰랐다 제이오 화났어요 제이오 화났대 이제 방금 탔습니다 자리 넘어온 거 아니에요? 오바 이거 다 진영이 시켰다 진영 김석진 시킴 경영이 시킴 와 진짜 형 너무하네요 진영 버리고 갈까? 빨리 타 타 타 에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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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아 야깅 하겠네 빨리 나와 이리 와 아 집까지 야깅 하겠네 이거 아 아 아 감사합니다.